머티, 소월어, 어디하여? 벗, 액벗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입니다 이수어리어, 이수어리어는 신의 하늘의 찐허 찐허는 뭐죠? 징조, 표징, 사인 이런 뜻이라고 했죠 하늘의 징조를 구함, 마그 마그 하면 거지죠 1절입니다 페르시 호르로 사두키 호르아에 마리세인들과 사두기인들이 왔습니다 너, 우알라이 자츠거르너, 수워르거 바타에우타치 너, 데카이디네, 우앗상거 마악라케 그분께, 그분을 어떻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자츠거르너 테스트하려고 하늘로부터 한 징조를 보여주도록 보여주도록, 데카이디네, 보여주시도록 어떻게 써요? 그분께, 그분에게 쓴 거 그분에게, 그런 누구와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누구누구에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그라케 요청을 해두었다, 요청했다, 요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분이 그들에게, 저법디느, 뭐죠? 대답, 앤쏘죠, 앤쏘죠, 앤쏘, 정답을 주셨습니다 사자, 버레퍼치 디니어로 번쇼, 볼리 디너, 람으로 훈네러 헤쳐, 끼넣기 아카스 라토쳐 사자, 사자는 뭐죠? 저녁이죠, 저녁 저녁이 일은, 저녁이 뻐른 후, 뭐, 뭐, 되다, 그런거죠 저녁이 된 후에, 저녁이 된 후에, 저녁이 일은 후에 그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볼리, 내일, 볼리 딘, 볼리코 딘이라고도 하고 볼리 딘, 내일은, 내일의, 내일은 람으로 훈네러 헤쳐, 기대하는 거죠 아마, 좋을 것이다, 좋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끼넣기 아카스 라토쳐, 음, 어떻게 해요? 하늘이, 하늘이 라토쳐래, 빨갛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될 거라? 내일은 좋게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뭐, 이런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이다, 러 헤쳐의 용법은 제가 한번, 다른, 다음 비디오에 만들어 놨습니다 유튜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 헤쳐, 뭐, 뭐, 어떤 사실들을 기대했고,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고, 또 놀라고, 놀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한자이, 번쇼,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아침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카스 라톨러, 바돌레, 다케꼬쳐, 아저 아디아우네, 라에쳐, 뭐뭇을, 어떤 기대, 뭐뭇을 추측하는 거죠 기대하고, 추측하는 거, 아카스 라토, 하늘이 빨갛고, 바하달, 구름, 구름이죠 바하달, 구름이 덮이다, 덮이다, 다케, 다그노, 뭐, 덮인 거죠 덮이면, 덮이면, 희말, 희옹렉, 다케, 저이, 라고 하는, 희말, 희말을, 눈이 덮은 것처럼, 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 다케, 꼬쳐, 바돌레, 구름이 덮었고, 덮여, 덮였다, 아저 아디아우네, 저, 오늘은 뭐가 올 거라고? 아디, 폭풍이죠, 스톰이, 폭풍, 폭풍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되면, 하늘이 빨갛고, 구름이 덮이면, 오늘은 폭풍이 올 것이다, 라고, 올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티미어로 아카스코 어버스타, 어버스타는 뭐예요? 상황, 상태, 어버스타, 하늘의 상태를 해내라, 보고서 그날의 날, 딘, 그날의 날이 어떠한지, 그것도 문자, 추디아우나, 추디아우나는 분리하다, 분별하다, 그런 뜻이죠? 잔더처우, 그것을 분별할 줄 안다 그러나, 더러, 서무야까지 넣고, 얼터, 콜노, 썩도이노, 썩도이노, 시간에, 시대에, 서무야가 시간도 되지만, 또 시대라고, 또 시간에, 그 증조, 증조, 그런 표적의 의미를 콜노, 의미를 콜노니까 의미를 해석하는 거죠 의미를 여는 거니까 의미를 해석하는 것, 뜻을 아는 것, 알 수가 없다 썩도이노, 시간에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하늘의 상황을 보고서 날이 어떠한가를 분별할 줄 알지만 시간에, 시대의 표정은, 표정의 뜻을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두스토로, 벼비자리, 부스탈레, 찌너, 콜더처, 고즈더처 악하고, 악한, 그리고 벼비자리는 음란한, 가늠하는 그런 뜻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부스타, 부스타 썸머, 세 세토로 그러잖아요 세대의 세대가 찌너, 그 표정을, 표정을, 코즈더처,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정을 구한다 그러나 요나코, 찌너, 바핵, 바핵은 뭐예요? 접미어로서, 뭐, 뭐, 외의의, 그런 뜻이죠 제외하고, 그런 뜻입니다 요나의 표정을 제외하고는 어루, 찌너, 띄어스라이, 디네, 찌너 뭐라고 그래요? 다른 표정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나 진행 중입니다 제가 어니, 띄니허룰라이, 초레라, 우아, 자아는 보여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초레라, 버리고, 떠나, 떠나, 떠나서 떠나서 그분께 갔습니다 네, 5절부터는 페르시러, 사두기, 카루코, 카밀 카밀가 뭐예요? 카밀는 누룩이죠, 누룩, 이스트 바리새인과 사두기인들의 누룩입니다 제자들이 바리파티 건너편에 아이뿌다 도착했을 때 띄니허룰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띄니허룰레, 로ィ 리아우너, 빌세천 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빌세누죠,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렛이니허룰라이, 번누버요 예수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대한대우, 대하는 집중이죠 집중해라, 삼가하라 뭐 이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베르시러, 사두기, 카루코, 카밀, 바타, 호시알로호 바리새인과 사두기인들의 누룩을 호시알 호시알은 뭐예요? 조심하다 계속해서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러허누, 러허누 러허누는 지속된 상태죠 지속되는 상태 그래서 어커미리는 누룩이 없는 거니까 부교병 할 때 그게 나왔고요 호시야는 호스가 원래 정신의식입니다 호시야라면 정신을 차려라, 조심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띠니어를레 아퍼스마, 아퍼스는 서로 자신이고요 아퍼스마, 서로서로가 버하스 거룩을 하게 버하스는 비벗, 논쟁하다 그런 뜻이죠 밧비밧, 비밧, 밧비밧 해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혼란은 뭐 뭐 했을 것이다 추측이죠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뭐라고? 누르고 조심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빵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참 오해도 많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8절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신 후에 알게 되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말씀하시기로 예, 얼법 이수하시오 얼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얼법은 적은, 작은,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띠미오로 시타 썬거 시타 누군 너희들에게 누군 너희들과 함께 로띠 처이너 번에라 로띠가 없다라고 없다라는 것을 끼너 아퍼스마 보아스걸 저우 그거 없는 것 때문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논쟁을 하느냐 서로가 논쟁을 하느냐 바, 디바, 논쟁 철, 팔, 거르노 논의하다 여기는 좀 싸우는 것을 바, 디바, 싸우는 거죠 디피오트 논쟁하는 것입니다 깨, 띠미오로 어제이 보지나이노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냐 어문대명사죠 바, 저, 잘, 고, 닌, 띠, 바, 쥬로, 띠, 고 꾸라 디미오로, 어제, 얕, 철이나 얕은은 뭐예요 알다 이해하다 기억 기억이죠 오천명에 을 위하여 다섯 개의 빵에 대한 이야기 꾸라 이야기 뭐 뭐 겉 물건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야기 말 롯띠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너희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라인은 뭐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인식할 때 라인에 쓰죠 어 어니 짤 롯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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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롯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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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롯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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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여 주제죠. 너희들에 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찾냐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으로부터 조심해라 그 때에 그들은 이해했다 그리고 이제 영어식 표현이죠 간단하게 문장이 길면 동사하고 주어하고 동사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데트를 사용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끼가 되시잖아요. 너희들이 안다. 뭐를 아냐면 끼 즉 이해 문장이에요. 뒷문장이죠 그분이 빵에 누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룩으로부터가 아니라 누룩으로부터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식차 식차 가르침이죠. 교훈으로부터 주의하라고 말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깨달은 거죠. 깨달았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안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